맥심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첫번째 게임은 달고나 라떼 만들기 게임입니다 게임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9년만에 나온 맥심의 신제품 맥심 슈프링골드를 먼저 까주시기 바랍니다 설탕과 프림을 분리하고 커피, 물, 설탕을 4스푼씩의 비율로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색이 좀 연해지고 머랭처럼 올라올 때까지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컵에 우유를 담고 우유 위에 달고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두번째 게임은 달고나 빼빼로 만들기 게임입니다 아까 남은 달고나를 막대과자에 발라줍니다 맥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